월요병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가장 좋아하는 요일도 있어요? 균형일 사리핏폼! 나 엠지세대 2연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더니 이 바쁜 걸음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저 누군지 모르시나요? 네 유튜브로 시작한 자, 유튜브로 끝내리라 왔습니다! 여기 왔어요! 저희가 오늘 여의도에 왔잖아요? 네! 3대 도비가 있는 곳이 유명하세요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통반된 월요일이라고 해서 통뉴일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일요일부터 막 죽을랑 그러더라고 옛날에 막 개콘에 이 소리 들으면 이제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너무 옛날 사람 같았나요? 요즘 친구들은 이건 또 뭐야? 아 선생님 뭐 이렇게 잔뜩 준비했어? 주먹질만큼 스트레스 풀리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열받는 요일, 풍요일 월요병을 물리쳐라! 어디로 갑니까? 오늘 저희가 치러갈 회사는 현대카드입니다 현대카드 알지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8시부터 10시까지 현대카드가 출근시간이어서 8시부터 10시? 지금 몇 시야? 7시 40분? 빨리 레츠기릿 해야겠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이에요 인터뷰를 할 생각이 없으신데요? 발길이 바쁜데 안녕하세요 이리 와봐요 죄송해요 지금 사람이 어디가 제일 많은 줄 알아? 토킹룸이 제일 많은데요? 도착하자마자 한 대 때리시는 거지 토크! 토크! 토크 가능하신 분? 몇 년 차세요? 저 아직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요 6개월이 안 됐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때리신 거예요? 출근하려면 충전 좀 한 번 하고 궁금해요 월요병이 있으세요? 있죠 어젯밤부터 좀 다운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터뷰하면서 시끄러운 놀이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늦으면 늦으면 혼나요? 선배들이 뭐라고 해? 혼나죠 데려다 드릴게요 그러면 데려다 드릴게요 일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여요 선배님인가 봐 선배님인가 봐 선배님 어깨 펴고 파이팅! 자 여러분 드디어 저 현대카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1회부터 이렇게 대기업에 와도 돼요? 아 이게 펀치 기계네 이거가 펀치 기계야 이거를 이제 확 치우고 가는 거구나 오늘부터 월요병으로 힘든 출근너를 찾아 펀치를 칠 건데요 염려 각각 점수 1등을 킹펀치로 선정하겠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원래 모든 연극이나 공연 같은 거 할 때 시파티를 한 번씩들 하거든요 킹맞는 월요일 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포메이션에 계신 아 왜요 좀 해줘요 나 인터뷰하고 집에 가게 아 풀밭에 뭐 풀밭에 씨들 안녕하세요 일로 와봐요 와봐요 어디가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빨리 빨리 큰일 났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그 얘기 들었어요? 일로 와봐요 빨리 느낌이 약간 월요병에 걸리신 냄새가 좀 나거든요 네 저 지금 머리가 너무 사뿌하게 혹시 감고 바로 나오셨나요? 아 şeh Pont radiant 늦으신건 아니죠 아 늦지는 않았습니다 늦지는 않았죠? 왜냐면 10시 출근이라면서요 네 저 신입사은 이어가지고 신입사은이세요? 두 달됐어요 Dustui 두달 대박 지금 어때요 두달정도 다녀보니까 밤잠 어주고 감자받대요 감자 감자 그냥 굴러다니고 말도 잘 못하고 계속 실수하고 열심히 굴러다니고 그러면 그렇게 실수했을 때 막 뭐라고 하는 선배님들은 없나요? 안 계세요. 안 계시고 다행이다. 근데 궁금한 게 어쨌든 잘해주지 맞냐.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요일 저녁부터 마음이 어떻게 심해요? 일요일 저녁이 아니고 오히려 아침에 눈 떴을 때. 아 온다. 월요일이 온다. 아 그분이 오셔. 오 그분이 오셔가 되는구나. 머리가 너무 상관인데. 아니 근데 왜요. 사람이 너무 많고 저는. MBTI 아이세요? 저 완전히 잊어. 근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근데 머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치면 돼요. 이거 월요일 시작이야. 월요일 시작이야. 월요일 시작이야. 월요일 시작이야. 월요일 시작이야. 월요일 시작이야. 오오오오오오. 대박. 계속 올라. 828. 828. 와. 안녕하세요. 추우시겠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카드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최이한이라고 합니다. 오오오오. 엔지니어. 오마이갓.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월요병은 없으셨어요? 월요병 있죠. 이제 한 일요일 저녁만 되면 우울해져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월요병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오오오. 알려주세요. 이거 꿀팁이다. 꿀팁. 월요일 아침에. 연남동에 가서 브런치를 먹으면. 우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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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이제 주말이 연장되는 기분이 들고 되게 좋거든요. 죄송한데 브런치 드시면서 와인 드시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자. 그냥 치면 돼요? 네 치면 됩니다. 개발유팀 막내의 주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개발유팀. 칠백오예요. 뭐 또 저랑 뭐 토크하실 분. 우리 뭐 커피나 한 잔 바르시죠 여러분. 커피나세요. 진짜로? 아이 좋아. 술 좀 며칠 못 먹었어요. 요즘 일찍 일어나서 안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짜증나. 내일 먹을 거야 내일 코빅 녹화 끝나자마자 술 참 마실 거야 나. 하고 수요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상암동에 있는 우정각에서 삼선 짬뽕 시켜 먹을 거야. 상암동 우정각 맛있어 꼭 먹어 알을 줘 삼선 짬뽕. 자기소개 살짝 부탁드릴게요. 제유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임수아 어소라고 하고요.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월요병이 있어요? 아 있어요. 전에 일단 일요일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답답하고. 출근하기 싫다. 내일 아침에 차에 치웠으면 좋겠다. 출근길에. 출근길에 차에 치우고 싶다. 일하고 계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팀장님이 일을 자꾸자꾸 하나씩 추가를 하시고. 항상 추가하실 때마다.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지? 나 알아 이거 할 수 있지. 언제까지 되는 거지? 그리고 안 그래도 그거 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월요일에 또 와서 그거 어떻게 됐어? 아직 안 했는데. 이제 나 알아서 할 건데. 막 이러는 거 스트레스 받는다고. 우리 저기 계신 분은 굉장히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인데.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 약간 또 스맨파 느낌이에요. 가비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따라올 수 있겠어? 따라올 수 있겠어? 따라올 수 있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서. 한 번 봐. 완벽해. 솔직하게 말해. 러시 직원이죠. 러시에서 잘 본 적 있어요. 진짜? 내가 관상 잘 본다니까. 러시가 일할 때가 좋아? 여기서 일할 때가 좋아요? 전 여기가 좋죠. 러시는 너무 힘들어. 왜요? 왜요? 손 닦여줘야 되세요. 근데 궁금한 게 월요병이 있으세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없어요는 뭐죠? 아침에 제가 6시 반에 PT를 받아요. 그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다 보니까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게 좀 자연스러워졌고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나의 드레스 코드까지 안 맞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요일도 있어요? 진영이! 아! 다리피플! 한번 해봐요. 바로 그럼 저는 reshold 콘셉트를 먼저 다니고 있는 남편 소개로 들어왔거든요. 야 너 혼자 죽지 왜 나를 끌어들었냐! 자 우리 남편을 생각하시면서 치면 되나요? 네! 폼 좋아 폼 좋아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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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789입니다. 이쪽에 오시고 우리 영찬님 준비됐어요? 펀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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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쎘다 그러다 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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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9입니다. 자 우리 커튼 콜 준비할게요. 커튼 콜 뭐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누구? 어 이거 잘하는 꿀팁 같은 거 있어요? 일단 팔목 같이 잡아주고 팔목을 잡고 끝까지 쭉 끝까지 쭉 화이팅 하시고 다치지 마시고 자, 출발! 흔들린다, 흔들린다, 흔들린다. 918이 나왔습니다. 제일 높거든요. 900대가 처음이고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 고! 906이에요! 너무 아깝다, 진짜.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너무 아깝다. 왜 이렇게 야유를 보내면서. 동기들이요. 동기들이에요. 아, 동기들이. 인터뷰하는 사람.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이리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야, 홍콩 배우 같아, 막. 뭐야, 속눈썹 왜 이렇게 이뻐? 아니, 속눈썹 미친 거야. 이거 연장한 거 아니에요? 자연산입니다. 어머, 더 귀여워. 더 귀여우셔. 아, 우리 팀장님이 높으신 분이에요. 팀장님도 MG 아니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어떻게 보면 가운데 낀 세대시네요.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게.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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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들으세요? 네. 그리고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네넵.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네넵.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다 알아들으시네요, 그래도. 눈치밥이 좀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거. 후배들이 팀장님한테 많이 하는 말은 뭐예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약간 이렇게 좋은 의견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혹시 팀원들에게 어디까지 됐어? 이거를 해보신 적 있나요? 많이 온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니까 팀원들이 또 계시니까. 와보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긴 하지만.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이 되게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솔직히 어디까지 됐어라는 말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런 질문도 받으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 점심 먹은 게 살짝. 이장을 툭 치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개척할 만한 질문 뭐 없을까요? 안 물어보는 게 사실. 안 물어보는 게 사실. 안 물어보는 게 사실. 왼손 점이세요? 오른손 점이세요? 자 갈게요. 2-3. 5-5. 912. 카드 찍고 이런 데 들어간 로망이 있었어요. 여기다 찍는 건가?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뷰 하실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파이팅.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다들. 아니 포장이... 어머 여기 완전 대기업 스멜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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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나 너무 신기해.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1층에 있던 사람들이잖아. 여기는 또 고야드 가방을 갑자기 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몰려놓으셨어요? 가방 예쁘네 이거. 잘 사셨다 이거. 여기는 돈을 다 잘 벗이나 가방들이 다 좋아. 막 프라다 입고 버벌 입고 다들. 팀장님 어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서 계셨어요? 좀 졸려서 월요일이랑. 아 월요일이랑. 아니 근데 팀장님도 혹시 월요병이 있으신지? 아 그럼요. 애가 둘인데 둘째가 다섯 살이라서 주말에 애랑 같이 지내다 보면 월요일 출고할 때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그럼 한번 골라보세요. 주말 내내 집에서 아이보기 대. 어허... 주말... 주말... 자 저희가 1층에서 펀치기기 했잖아요. 도전하실 분 계세요? 도전하고 싶은 분 계세요? 여기 여기 여기.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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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아무 말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쩌나 하게 되셨네요. 어머 얼마나 힘들면 타이레놀. 타이레놀이 있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혹시 월요병이 있으십니까? 팀장님이 계셔서. 아니 그 솔직하게 월요병이 없으세요? 아 월요병은 진짜 1층 밖에 없죠.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아 오늘 반차를 쓰고 싶다 부터 일단. 왜 이렇게 생각하でしょう. 아 출근 타기도 전에.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할 수 있을까. 몇 시에 퇴근할 수 있을까. 열시에 딱 맞춰 오게 돼요. 1분이라도 더 딱 맞춰서 오겠다. 무조건. 모든 월요병 스트레스를 갑자기 날려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18점이 1등입니다. 930점이 나왔습니다. 제일 높거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월요병으로 가장 빡친 우리 회사원분들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선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치퀸, 펀치 퀸에게. 휴가를 주셨어요? 휴가. 부서 회식비를 많이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 테드셀. 테드셀. 환경권 러브. 슈울리, 슈울리. 네, 프로젝트. 세상에. 오늘 월요병을 폭발시키기 위해 오늘 또 펀치킹, 펀치퀸을 만났습니다. 자, 모두 다 같이 월요병을 실어가자. 실어가자. 이 프로그램에서 킹펀치로 선정되신 분께는 호텔 식사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현대카드 직원이시잖아요. 근데 마스크는 지금 국민카드라고 써 있거든요. 누가 봐도 KB, 국민카드. 에울러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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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